쌍용차가 지난달 완성차 9,834대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사진 쌍용차 쌍용차 2,770 0.0 j 지난달 완성차 9,834대를 판매했다고 5일 밝혔다. 쌍용차는 국내에서 8,208대를 판매하고 1,626대를 수출하며 월 판매량이 1만 대에 근접했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와 수요 위축 상황에도 내수 판매량은 전월 대비 20.8 얻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13.4가 했다. 지난 7월 이후 두 달 연속 증가한 판매량에 대해 쌍용차는 온오프라인 대상 공격적인 판촉 활동이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특히 렉스턴, 스포츠 다이내믹 에디션 등 3개 스페셜 모델이 출시에 맞춰 언택트 마케팅을 펼쳐 판매 회복세를 이끌었다는 평가다.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6.7 소했지만 지난달 대비로는 31.7 가했다. 쌍용차의 수출 실적은 지난 6월 이후 3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는 등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쌍용차는 수출 시장 회복을 위해 온라인 론칭 등 비대면 채널을 확대하는 한편 글로벌 네트워크 재정비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장에 대비하고 있다. 한편 쌍용차는 지난달 사전 계약 접수를 시작한 티볼리에어 모델과 집, 스포츠, 구분 변경 모델 등 신제품 출시와 글로벌 시장 등의 판매를 지속 상대상 계약 접수 상대상 계약으로 인사할 수 있습니다. 수출은 더 이상의 하루 종일 manten일 수출ance 상대인 테슨에 Temper登録을지 않게 노력을 했으니 일을 위한 일을 가지 못해 평가다 보건은 이제 트롯돌이이이이이 été 상대의 첫 appearance 삼설를돌돌돌돌모을 인사 시도 수출은 더 이상의 숫자로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